저는 그래서 모하메드 빈 살만을 얘기할 때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아니에요. 제가 미스터 에브리 월이에요. 모든 근심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사우디는 이슬람 정통성에서 압도적이고 인구에서 압도적이고 국토 면적에서 압도적인 나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랍 유관국의 오리지널 내국인의 숫자만 가지고 서로 비중을 따져보면 사우디가 무려 75%를 차지해. 압도적이라고. 그렇게 그 사회를 가보면 반상의 구별이 그냥 느껴집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한 서너 번 갔었어요. 사우디와 유나이테나 아랍에미리트를. 그래서 조금 압니다. 이 반도 유관국 중에 그 3대 부국. 그러니까 그게 제일가 카타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나이테나 아랍에미리트. 세 번째가 유나이테나 쿠웨이트인데 반도 유관국 3대 부국에 비하면 사우디는 말하자면 서민이에요. 머리 쪽수 굉장히 많은 서민이에요. 그런데 사우디 내시면 무슨 마음이 깔려있냐면 사우디 사람이 카타르 딱 보면 이 생각을 한다고요. 쟤들 말이야. 입에 단도 물고 말이야 이렇게. 입에 단도 물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죽해갖고 관광객들 백인 관광객들한테 팔던 놈들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바레인 카타르가 그러고 먹고 살던 데예요. 거기 사람들은 만나면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상어랑 어떻게 싸웠다. 상어랑 싸우게 되면 상어 배 쪽에서부터 공격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상어가 배 쪽이 부드럽대요. 이쪽은 단단해서 날이 안 박히고. 사우디 사람들이 유나이테나 아랍에미리트 보면 무슨 생각할까. 쟤들 말이야. 바닷가에서 그 바다에서 고기나 제대로 나는 바다에 그냥 짜디 짜고. 유나이테나 아랍에미리트 바다 정말 짭니다. 정말 짜요. 우리랑 염도가 달라요. 짜디 짜고 말이야. 고기도 제대로 안 나는 바다. 맞대가리도 없는 고기 나는 바다. 그것도 잡는다고 난리 부리고 말이야. 끼니도 못 때워갖고 대추야자로 끼니 때우던 애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쿠웨이트를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쟤들 집에 족보나 있냐. 저게 강하고 갈대뻘밭에서 살던 애들 아니야. 쟤들이 이슬람이긴 무슨 이슬람이야. 여러 가지 잡탕인 거 이상한 것도 하고. 그래 쟤들은 지금도 저게 이거 쓰고 다니는 거 봐. 쟤들은 무슨 이상하게 야리꾸리하게 빼딱하게 쓰고. 보면 양아치 날티가 나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야. 20년 전에.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전부 이제는 세계를 주름잡는 제일 강국이 아까 보셨잖아요. 카타르에서 나는 자원에 의한 GDP를 카타르 GDP를 물론 일단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카타르 국민 한 명당으로 나눠보면 76만 달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GDP 안에서 이제 외노자들 카타르 한 명당 무려 종이 10명이 붙어 있으니까 외노자 외전가들 다 나눠주고 물론 그래야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활로를 뚫지 못하면 진짜 거지 되는 수 있다라는 압박감을 심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우디의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 사우디를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하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우디가 이제 한국을 택하는 까닭을 이런 문맥을 딱 알고서 다시 한번 보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가 우리한테 자유와 안보를 준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일단 중러와 대책점에 있는 서방 국가잖아. 사우디는 서방과 비즈니스 해야 되거든. 비즈니스 근본은 서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중러 무기를 많이 민감한 걸 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방 국가 중에 미국에 대한 일정 수준 독립성을 제대로 제기할 수 있는 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 풀 세트를. 네. 그리고 한국 무기를 잘 사용하면 이란과 격차를 확실하게 벌릴 수 있는 전략성 무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MD.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천공 M-SAM-2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어나오는 게 L-SAM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인도양 페르시아만의 이렇게 아주 첨단 함정 딱 다니면 이란 좀 오줌 좀 싸죠. 잠수함도 다니고 그러면 이란 오줌 좀 싸지. 뿐만 아니라 이제 왕포로 한 5년 10년 후에는 이제 오르카급 미국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 나올 거고 KF-21 이것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장기정찰드론.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면서 보는 거리가 130km. 130km는 사로이다 아니다. 130km는 그거는 전자광학 사진 찍는 거다. 그랬더니 어떤 댓글에서 모르면서 무식한 소리야 할 말았는데 그게 맞거든요. 서산 해미에서 떠갖고 성남 비행장에 앉아있는 전투기에 꼬리날개에 박혀있는 번호를 식별을 하고 잠실운동장에 좌석에 찍힌 번호를 식별한다고요. 사진이에요. 그러면 사진이 130km고 그러면 레이더는 얼마 때릴 수 있냐. 집중모드로 때리면 당연히 13,000m 떴으면 자기 13,000m 가는 데까지 때리는 거지. 지구 공면 효과에 의해서 13,000m 가는 데까지. 그러면 그게 한 3,400km쯤 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우디 제타항 위에 딱 뜨면 건너서 이란 내려다보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이란 쪽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란 거 다 내려다보는 거야.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모골이 송연하죠. 모골이 송연하죠. 저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예멘 후티는. 제가 지금 첫째 마누라방에서 둘째 마누라방으로 갔네. 이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서 KTSSM 전술지대주 유도무기 이게 홀리란하고 그러는 애인데 얘를 가져갈 것 같은데 이거를 미군 GPS를 쓰는 걸 가져갈 건지 아니면 우리 식으로 미군 GPS 없이 없이 하는 방식을 갖고 갈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거라. 어쨌거나 이런 무기들 일체를 좀 사우디가 갖추게 되면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전략성 무기가 계속 지금 전략성 무기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미국에 대한 상대적 독립성을 획득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획득하면서도 안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 세트 그러한 사방 솔루션 세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어차피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에너지 의존국이니까 좀 다루기가 쉽죠. 나긋나긋하지 자기들 입장에선 좀 아쉬운 소리 할 때도 좀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뭔가 딜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나 기술 분야에서 합작과 공동 개발을 좀 추진할 수 있다. 사우디는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 가긴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우디가 다른 아랍국과는 다르다. 일단 석유와 가스에 취해 있는 카타르 내국인 한 명에 외국인 10명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내국인 한 명에 외국인 10명 이거랑은 다르다. 사우디는. 사우디는 최소한 내국인 한 명이면 외국인 0.8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구영이가 윤 대통령 갈 때 강구영 씨가 부득부득 쫓아가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무슨 수송기 공동 개발 계약 맺었을 때 저 낯짝도 두껍다. 거긴 무슨 엔지니어가 있냐. 나 거기 두 번 가봤는데 전부 외전가들이다. 외국인 전문가들이다. 그 사람들 붙잡고서 그러면 노하우 같이 공유하는 거냐. 참 저 사람 정말 무식하거나 낯짝이 두껍거나 둘 다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똑같은 얘기를 그 조무시기 전무가 나와서 또 막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영어 섞어서 영어 발음 좋더라고. 영어 잘하는 세련된 사람인데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 전문가 조상무가 당신은 그런 소리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국민들 바보 만드는 짓인데. 세 번째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은 국민을 순치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모티브예요. 사우디 어차피 현대 운명을 소화 흡수해야 되거든. 이슬람 스타일이라도. 그러니까 와서 블랙핑크도 불러들이고 여자들 운전도 하게 하고 여자들이 나다닐 수 있기도 하고 몰라 히잡은 얼마나 풀었는지 영화관도 만들고 제가 사우디를 다녔을 때 그게 한 18년 전쯤 되는데 그때는 영화관이 없었어요. 여자는 운전을 못해요. 여자는 혼자서 집 밖은 못 나와요. 그때 그쪽 사람들은 세장옷이라고 부르더라고. 시꺼먼 거. 세장같이 이렇게 해서 다 뒤집어쓰고 이러고 다녀. 시꺼먼 걸로. 여기만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나 아버지가 딸이나 아내를 데리고 외식을 하면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식당에 가. 식당에 미리 예약을 해두고 가는데 식당은 보통 또 시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요. 사우디 중산층이라 그럴까 사우디 사람들이 가는 식당은 그러면 이제 예약 받은 대로 딱 이걸 병풍을 쳐줘요. 이걸 이제 벗고 먹어야 되니까. 제가 제 때는 그랬어. 그런데 요새는 사우디 방송에 여성 앵카가 나와서 떠들고 이런 거 보면서 빈살만이 이제 뭔가 일종의 사방 스타일을 어느 정도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좀 성깔머리가 더러운 데는 있지만 결국 리폼 군주국까지 가기를 참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개혁을 해서 한 10년, 20년 걸쳐서.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가 뭔가 이제 현대 문명을 소화 흡수할 때 그런 진취성. 이거를 미국을 갖다 들이대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틀어주면서 이대로 가자라고 하면 왕실이 흔들리지. 영국의 비틀즈를 틀어주면서 이대로 가자 그러면 왕실이 흔들리죠. 뭐 그렇잖아요. 영국에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 빨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 공산주의 세어 영국이 또 그런 게 비틀즈는 안 그랬지만 비틀즈도 저 둘이 성격이 다르잖아. 존 레넌은 아주 좀 색깔 진한 왼쪽이고 이메진 같은 노래 들어보세요. 완전히 아주 새빨간 무정부주의 노래지. 이메진 노래 가사로 보면. 폴 맥카트니는 아주 자유공합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존 레넌 노래 틀어주면서 좋은 나라 하자 이 소리 했다간 왕실이 흔들거리지. 그런데 그냥 뭐 핫팬츠 입고 춤은 아주 이쁘게 추는 동양여자들인데 얘들은 괜찮아. 그건 동양이잖아. 그 애들 나름대로 서양 문명 흡수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폭스뉴스랑 빈살만이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염두 이런 모델로 쓴다. 모티브로 쓴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사우디 GDP의 한 1.8배 됩니다. 우리가 1.8트릴리언쯤 되고 사우디가 한 1트릴리언, 1조 달러쯤 되니까 우리가 1.8배쯤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대충 사우디라는 나라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 인구가 많구나. 그 동네에서는 한 2천만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우디 사람은 그게 그래도 그 아랍 유관국 내에서는 그 2천만이 좀 안 되는 인구가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1,800만 되는 인구가 전체 오리지널 아랍 유관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게 74%나 차지하는구나. 그리고 종교적 정통성 갖고 있지. 그리고 어린애랑 청년층 인구가 굉장히 비중이 높네. 그런데 여러 소득 수준 따지면 사우디가 참 천하게 여기던 다른 세 나라 카타르, 유나이테드, 아랍에메리트, 쿠웨이트 이런 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민적인 상태구나. 그래서 사우디는 외국에서 외노자 혹은 외전가도 많이 못 부르고 기껏 부르는 게 국민 한 명당 0.8명꼴밖에 못 부르네. 다른 데는 막 10명꼴로 부르는데 9명꼴로 그래도 비교적 빡세게 사네.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점고 야심찬 리더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압력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있어요. 역시 문화나 전통이라는 게 있는 게 이 아랍권이라는 게 해상 육상 루트 요충지를 이슬람으로 정복 통일 지배한 타짜들 아니에요. 특히 인도네시아랑 필리핀까지 어떻게 이슬람이 그렇게 들어갔겠냐고요. 그게 해상 무역 루트였거든. 중국 쪽으로는 광동 이쪽으로는 필리핀까지가 그다음에 그게 쫙 해가지고 실크로도 타고 쫙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신장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무역 루트 해상 육상 무역 루트를 다 뚫어가면서 그걸 이슬람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서로 프로토콜이 갖고 언어랑 사고방식 같으니까 훨씬 더 무역이 부드러워지고 제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타짜들이라고 이게 그렇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절실하다고 하는데 내국인만 계산하면 무려 5만 8,874달러예요. 물론 내국인 소득이 5만 8,874달러라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이제 외전과 외노자 나가야죠. 그리고 저기서 또 왕실에서 떼가는 거 많지. 그 대신에 왕실에서는 거의 뭐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고 의료보험이 되고 아주 고급진 의료 의료 서비스가 되는 그런 게 제공이 되죠.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노자랑 내국인 외전과 외노자하고 내국인 비유 중 보면 반도 유광국 중에 또 가장 낮아. 그래서 이게 참 두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이슬람 쪽 아랍 국가들이 과연 우리랑 이렇게 깊게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깜량이 되냐라는 의심도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중에서 사우디 정도는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분발심으로 보나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의 상태로 보나 젊은 리더십으로 보나 그래도 사우디 정도 되면 뭔가 하려고 꿈지럭거릴 수밖에 없고 그게 상당한 진지성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요새는 안 다녀봐서 제가 완전히 창의인 코끼리 만지기죠. 제가 또 다녔다 그래도 그때 얼마나 다녔겠어요. 뭐 한 번 가서 기껏 있어봐요. 일주일 정도. 그런데 요새는 벌써 다 얘기가 고래짝 시대 얘기니까 또 제가 다닐 때는 사우디가 잘 나갈 때예요. 유가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면요. 2008년이 베이징 올림픽 아니에요. 베이징 올림픽 직전이 엄청나게 전체 세계 경제가 과열돼 있었습니다. 저거 직전 저거 직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국제금융위기 직전 2006년 2005년 그때 갔거든 그때가 어느 정도 과열이냐면 기름값이 오른다고 옥수수랑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름 바이오 기름 만들어서 뗀다고 해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멀쩡한 옥수수로 알코올 뽑아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사람들의 태도나 이런 게 예사롭지가 않았죠. 지금은 그로부터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절실해지고 더 오픈마인드가 되고 더 진취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손을 잡는다면 사우디다. 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카타르는 거기는 완전히 날티다. 거기는 돈으로 돈이 돈이 강처럼 흐르는 데다. 거기는 카타르 1인당으로 만약에 그냥 죽여서 약식으로 계산해보면 두 당 내국인 기준 76만 달러짜리다. 저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35만 달러다. 두 당 젖먹이 애들까지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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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처럼 흐르는 데다. 거긴 강이 드무니까 그리고 거기는 외노자 외노 외전가의 비중이 한 사람당 거의 10명이다. 그런 아주 사치스런 지주지반하고 할 게 뭐냐 인구 수도 얼마 안 되고 한다면 제대로 푼다면 만약에 우리가 손을 잡고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사우디인 게 맞다. 그런데 그나마 그 사우디조차도 과연 깊은 프로젝트를 풀 수 있는 그런 깜량이 지금 돼 있는지는 그거는 백모가 판단할 그런 깜량이 못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